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식스 시즈 아트 오브 시즈 에디션 한국에서 예판을 할 수 있었던 pc에서 가장 좋았던 과정 한정판 에디션이라고 팔았던 에디션이죠 아트 오브 시즈 에디션 외국에서는 가방이랑 배지를 포함하고 그리고 골드 에디션 그리고 위에 있는 아트 오브 시즈 에디션 가이드북까지 있는 그런걸 팔았었지만 한국에서는 안 들어왔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옛날 거긴 하지만 제가 택배를 뜯을 뜯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cd 롬 하나랑 가이드북 그리고 가이드 롬 위트에 있는 스틸북까지 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먼저 cd 를 보도록 하죠 cd 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cd 그 여기 비닐이 다 쓰여져 있었어요 되게 특이하게 cd 를 뜯어보는 cd 사이 홈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구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주워 썼었고 아마 이것 때문에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 안에 들어있는 채로 통채로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어차피 뒤에 있는 cd 코드는 다 썼어요 데모니 스킨이랑 얼룩말 어차피 이쁘지도 않은 거 골드 스킨도 어차피 뭐 지금은 다이아 스킨 쓰죠 저는 이렇게 벗기면 벗기 전에 당연히 아 이건 인트라 게임즈 h2 인트랙티브가 아니죠 여기는 유비소프트 폭력성 자막 한거라 협상은 끝났다 뭐 5대5 멀티플레이 점령으로 마스터하라 아주 중요한 거는 여기서 cd 는 무조건 유비소프트 유플레이판 이에요 스팀판이 없어요 스팀에서도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어차피 유플레이를 거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유플레이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열어보도록 하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죠 자막 한거라 똑같아요 그냥 앞에 이거랑 이걸 이거 이게 있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거 안 들어가는구나 뭐하러 아 이것도 설치 코드이긴 한데 설치 코드도 어차피 제가 다 썼습니다 디비전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플레이할 때 주의점 뭐 과민석 발 과민성 발작에 대해서 뭐 게임 시작할 때 처음에 나왔던 문구죠 그러니까 뭐 환각 발작 그리고 불빛이나 이미지 폭발하는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제품 보증 이렇게 플레이 얼굴들이 있구요 이렇게 디비전이랑 코드가 있습니다 시즌패스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뭐 시즌패스 코드는 아니고 그냥 시즌패스에 대한 특전 뭐 독점 권한 VIP 서비스 오프로 네 VIP 서비스 초반에 VIP 서비스는 이렇게만 주고 나중에 뭐 신 캐릭터가 업데이트를 하던 맵 업데이트를 하던 좀 더 발전하긴 했죠 지금 VIP 서비스에서 좀 되게 좋았던 거는 10% 할인? 10% 할인 정도 되겠네요 할인이랑 그리고 신 캐릭터 헤드기요 이런 식으로 뭐 가스무기랑 사파리팩은 이거는 뭐 그거를 하면 주는 거였고 이게 훨씬 더 좋죠 가운데로 누르면은 이렇게 cd를 쏙 뺄 수 있는 이건 다시 누르면은 넣을 수 있는 이게 훨씬 좋아요 저한테는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쉽겠지만은 인피니티 워페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멋이 없고 넘기는 멋이 없고 그렇다고 퀀텀 브레이크 처럼 그렇게 하면은 끼우기가 너무 힘들고 cd는 한 장 아 cd 좀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직 좀 보셔야 할 게 많긴 하지만 cd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cd 롬을 쓰긴 쓰겠냐마는 그래도 cd 롬이 그렇게 하면은 콜렉터즈나 이렇게 모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게 손맛이라는 게 있죠 근데 나중에 한번 심심할 때 한번 cd 롤 넣어서 설치를 해 볼 생각인 있어요 cd 롤 넣어서 한 번도 설치해 본 적이 없어요 cd는 3장 있구요 처음에 열었을 때도 딱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cd롤 롤 뒤에 시즌 패스 이거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안에다 넣어 놔야겠다 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서 왜 케이스를 두 개나 두 개나 하는 거지? 부서지지 말라고? 자 일단 cd 롤만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제 가이드 브루 먼저 보죠 이거는 아트 오브 씨드 에디션 테러리스트 부분만 있네요 빗면입니다 아 이렇게 되어있네요 6 로고 아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별게 없어요 그냥 맨 위에 보이시는 메이드 인 폴란드 뭐 앞에 이게 전부네요 뒤에는 뭐 대테러가 뭐 하는 거 있을 줄 아는데 그리고 가이드를 여시면은 아 가이드북이 좀 되게 많이 두꺼워요 스틸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스틸북이랑 그리고 뭐 골드 에디션 스틸북이랑 뭐 다른 아트 오브 씨드 에디션보다 훨씬 더 높은 거에 나오는 스틸북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다르다고 어디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마 예판에 써서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덴마크죠 가이드북은 폴란드 스틸북은 덴마크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합치면은 아마 여기가 이쪽이 대테러니까 다른 스틸북에서는 테러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이드북은 이렇게 있구요 육에다가 권총 모양 시즈 식스 아 식스 시즈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세월의 흔적이 보이긴 하죠 얼마나 안 보고 좀 눅눅하게 복원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아트 오브 시즈 에디션 대체로 맵에 대한 가이드 맵에 대한 가이드랑 그리고 뭐 게임 모드 테러리스트 헌츠 팀 데스 매치 그리고 오퍼레이션 맵 가이드 그리고 원화 플레이어 피드백 주신 분들 뭐 이렇게 감사하다든지 그리고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 대한 역사 제가 저도 그러니까 식스를 사면서 다른 것도 한번 사봤어요 베가스도 한번 사보고 여러가지 사봤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최근에 나온 베가스를 해보긴 했는데 지금 너무 다르더라구요 지금 시즈랑 시즈랑 되게 많이 다르더라구요 이렇게 다르죠 공성 공성이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고 싶었나봐요 저도 지금 해석이 안돼요 좀 아쉽긴 아쉽긴 한데 언젠가는 뭐 한국이 좀 더 발전한다면은 가이드북도 한글판으로 내주고 하겠죠 이렇게 게임 가이드도 있구요 이렇게 뭐 레펠을 타는거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거 바리케이드 설치를 하는거 뭐 리인포스를 하는거 그리고 뭐 해제하는거 게임 모드 뭐 인질 구출 점령 뭐 폭탄 해체 이렇게 모두 소개되어 있고 테러리스트 턴츠 화이트 마스크 이런식으로도 그림도 있구요 슬래치 무기 같은것도 소개되어 있긴 하네요 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뭐 사일런스는 사용불가 컴퓨터 물론 지금은 의미가 없죠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수직그립이라던지 뭐 새로운 그립도 하나 생겼고 헤비배럴도 생겼고 무튼 여러가지 바뀐게 좀 많아서 의외로 좀 그 뭐 생각한게 별로 없어요 딱히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가지고 가젯도 솔직히하면은 C4 말고도 따로 하나 더 생겼죠 충격 수류탄 이펙트 그라네이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되게 여기에 뭐 새로 등장하지 않는 오퍼레션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그때 나오는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가이드만 있었고 딱히 소리키라면은 좀 볼게 별로 없어요 여기 그대로 여기 쓰여진거 그대로 레인보우식스 시즈에 게임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냥 이런거는 그냥 설정 가이드라고 보면서 아 뭐 이런 설정도 있구나 라고 보는 것도 보는거죠 그렇게 보는거죠 뭐 뭐 이렇게 살짝 뭐 실드 쓸 수 있고 와이어 쓸 수 있고 권총 이렇게 이렇게 트위치 다 아이큐블리츠 밴딧 예거 퓨즈 글라즈 타창카 캡칸 그리고 전술 맵 가이드 전술 맵 가이드도 그렇게 하면은 그 이땐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가이드북을 내놓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게 없었어요 그 홈페이지 자체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좀 유용하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죠 하우스 하우스 원화가 되게 좀 많이 달라요 원래 지금 여기서 스폰 포인트 여기 그려져 있는 곳이 원래 공사장이고 정문 정문 바로 앞에 공사장이죠 공사장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원화에서는 되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원화 느낌이 컨셉 원화 에서의 느낌이 훨씬 더 하우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베타 때 그 하우스인 것 같아요 느낌상 E3 때 등장했던 그 영상에 나오는 하우스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그림도 이제 안 쓴다는 거죠 지금 흑백 그림이 아니라 지금 다 컬러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좀 보기 되게 편해졌어요 이런 거는 뭐 전술 가이드 해가지고 어디든 침투를 하고 뭐 하면 좋다 라든지 뭐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미 이건 다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은 홈페이지 가시면 자기가 직접 손 꺼가지고 뭐 너는 여기서 하고 너는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현실이죠 오리건도 되게 다르죠 오리건 너무 다르다 어디가 어딘지 알아볼 수가 없어 오리건은 너무 다른데 이렇게 하면 오리건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선 이런 식으로 맵 나열이 다 쫙 되어있죠 새로운 맵은 없어요 그냥 새로운 맵은 없고 그냥 어 기존의 맵들 새로운 맵이로 하면은 요트 요트 전까지 별장까지 별장은 있고 요트가 맨 첫 번째로 오퍼레이터가 나왔던 거니까 요트 빼고 다 있을 거예요 요트 이후부터는 없죠 클럽하우스도 되게 다르네요 이건 훨씬 다 깔끔하다 비행기 색깔이 그리고 고장난 것도 없네 여기 원래는 소방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좀 더 현실감을 살리려고 그렇게 넣은 건가 이게 아마 대사관일 거예요 대사관 맵 아 영사관인가 아무튼 그리고 여기 건물에서는 그러니까 1앱에서는 건물이라는 게 좀 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는데 여긴 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진짜 딱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딱 그런 건물 느낌인데 원화에서는 되게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플랜 오브 액션 뭐 공격팀은 이렇게 하고 방어팀은 이렇게 한다 은행은 되게 비슷하죠 은행은 원화랑 비슷하죠 근데 다만 좀 거리가 짧아 보인다? 스폰하는 위치가 좀 짧아 보인다? 운화 같은 경우에는 운화는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운화에서는 이런 모습이 별로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거의 뭐 건물 내부에서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별장 별장도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쁘긴 한데 그래픽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보면은 되게 눈이 내리고 쌓여있진 않고 뭐 그저그런 도스토에프스키 카페 도스토에는 뭐 일단 맵을 넘어가구요 이렇게 원화 원화입니다 이 맵이 무슨 맵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맵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 이쪽은 아트오브라고 되어있는거는 당연히 도스토에프스키고 크리스마스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리크루시인거 같아요 왠지 모르게 슬라지 스모크 그리고 맨위에는 운화인거 같아요 맨위에가 운화 그리고 이쪽이 애쉬 애쉬 붉은 입술 봐 이거는 룩인가요? 이거는 캐슬 같기도 하고 스왓팀 FBI 스왓팀 와우 도스토에프스키 카페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근데 다르네요 지금 많이 다르네요 지금 여기 있는게 여기로 가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사거리가 있고 내부에 진입해서 하는 방식인데 아 아니면은 내가 보는 위치가 다른건가 아닌데 아무튼 일단 원하니까요 뭐 이렇게 팁을 주신 분들 그리고 팀들 뭐 이런식으로 다 되있죠 여기 특이하네 페이버릿 좋아하는 오퍼레이터 좋아하는 맵 이런식으로 이분은 되게 많이 봤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하실때마다 있었던 분이고 이런식으로 피드백 플레이어 피드백을 주신 분 뭐 이런식으로도 있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대처 마무리는 대처로 이렇게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외로 영어를 하면은 의외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가이드북이긴 하지만 물론 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창고에만 쌓아두고 있는 그런 에디션이죠 좀 많이 아쉽긴 해요 한국의 차월이 뭐랄까 그 가방까지 있는 그런 에디션을 사고싶었는데 그런 에디션은 안팔더라구요 이게 제일 한정판이라고 해서 지금도 팔진 모르겠는데 아마 11번거나 옥션에서 잘 보시면은 지금 쌓여있는거 하나 정도는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제가 이거를 팔고 한 2개월? 2개월 뒤에도 하나 파나 싶어가지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파는데도 품절이 아직 안되어 있더라구요 되게 슬프게 뭐 이름만 한정판이지 솔직히 말하면은 한정판은 아닙니다 무튼 여기까지 아트오브 시즈 에디션이었습니다 분 typ cake 아론 somewhere 아트오브 시즈 와 아트주 점프 이번 pi cadre